안녕하십니까 다이덕코 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저번에 제가 컴퓨터 파워 서플라이를 만들었었죠 5볼트 파워가 필요해서 이렇게 12볼트 출력 2개 5볼트 출력 1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컴퓨터 파워를 이제 개조를 하다보면 부하를 연결했을 때 컴퓨터 파워가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컴퓨터 파워를 키기 전에 이제 부하하고 컴퓨터 파워하고 이제 연결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을 한 상태에서 이제 컴퓨터 파워를 키면 이제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불편하니까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구독자님 아이디어도 주셨지만 저는 이 XT90 단자의 그 안티 스파크 단자를 이용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걸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이 안티 스파크 단자가 어떻게 내부 구조가 되어 있냐면 제가 한번 깨 봤습니다 잘라 봤는데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최초에 이제 연결이 될 때 지금 여기 끊어져 있잖아요 위에는 근데 요 하단에 이제 저항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이쪽으로 딱 연결이 될 때 이제 이 저항 때문에 순간적인 고졸류가 흐르지 않고 이제 스파크도 안 일어나고 어떤 연결된 기기의 어떤 전자 부품도 보호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티 스파크 단자는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그 충전기 같은 거 연결할 때 파워 서플라이에서 충전기 연결할 때 이제 스파크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딱 소리가 나거든요 그때 그 순간에 스파크도 일어나고 순간적인 고졸류가 흐르는 거죠 그거는 기기에 무리를 준다고 하니까요 가능하면 이 XT90 단자 안티 스파크 단자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는 이제 스파크 일어나는지 눈에 보이진 않을 텐데요 딱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꺼둔 이 충전기 연결해서 그 소리 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컴퓨터 파워 안 꺼지는 컴퓨터 파워 이제 부하 이 BC168을 연결했을 때 꺼지지 않는 거 이 파워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 두 개의 파워는 부하를 연결하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안티 스파크 단자를 이용했을 때 안 꺼지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 이제 스파크 일어나는 거 소리로만 저희는 들을 수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파워 서플라이 켰고요 24V 이제 출력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연결하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들으셨죠 딱 하는 소리 자 이게 기기에도 이제 무리를 주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이쪽 단자에도 그런 스파크 때문에 이제 마모나 또 단자에 대한 저항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기기에는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하겠죠 그래서 안티 스파크 단자를 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는 저는 충전기 연결을 안티 스파크를 이용해서 연결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파워 켜서 이제 안 꺼지는 거 보여드리고 이 두 가지 또 부하를 연결했을 때 꺼지지만 안티 스파크 단자를 이용하면 안 꺼진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파워 이제 스위치 온이 되어 있는데 스위치 온 되어 있고 그 다음 파워 켜겠습니다 자 돌아가고요 12V 출력선을 이용해서 이 BC168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꺼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몇 번을 연결해도 안 꺼집니다 이 파워는 그래서 안 꺼진다는 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꺼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스위치 켜서 여기 녹색 불이 들어왔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단자가 여기 서로 안 맞아서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연결하면 꺼질 겁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자 순간 불이 들어왔다가 꺼지죠 그 다음에 이쪽 파워도 여기 꺼져 버렸어요 이렇게 컴퓨터 파워다 보니까 순간적인 그 전류 고전류에 의해서 얘가 이제 꺼지는 거 같아요 안 꺼지는 파워도 있지만 그 다음에 요거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파워는 잠시 전원을 꺼뒀다가 키면은 한 5분 있다가 다시 이제 작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스위치 온 화면 자 보시면 펜이 돌죠 펜이 도는 상황에서 출력 제가 이렇게 좀 연결을 해뒀습니다 미리 연결해 뒀는데 자 여기 연결해 볼게요 지금 펜 도는 소리가 나죠 자 연결 자 순간적으로 또 불이 들어왔다가 꺼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것도 여기도 펜이 이제 안 돌죠 자 이렇게 이렇게 꺼지는 거를 안티 스파크 단자를 이용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안티 스파크 단자 이용해서 이제 안 꺼지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출력이 되죠 불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아까 그거 단자 여기 여기를 안티 스파크를 달아야 되니까 여기 자 요렇게 연결해 봤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연결해 볼게요 여기는 또 잭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거 연결을 할 거 자 요거 준비된 거 자 요렇게 반대쪽도 XT90 단자로 해야 되니까요 자 요걸 연결하면 자 요거거든요 자 연결하면 자 안 꺼집니다 그죠? 여기 파워 계속 출력이 되니까 이게 안 꺼지겠죠 몇 번을 해도 자 자 안 꺼집니다 이렇게 안티 스파크 단자를 이용하면 꺼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기 보호에도 좋고요 전자기기 연결된 거 이제 그 대전류 순간적으로 흐르는 거를 나쁜 영향을 주니까 그 부분도 해결할 수 있고 안티 스파크 XT90 단자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것도 켜졌습니다 펜이 돌죠 돌고 그 다음에 출력 쪽 연결한 거 요거 자 요거 자 요렇게 또 해보겠습니다 자 안 꺼지죠 그죠? 또 안 꺼집니다 자 이렇게 요걸 이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기기 보호에도 되고 그 다음 컴퓨터 파워 꺼지는 문제도 부하 연결했을 때 꺼지는 문제도 요거 단자를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